너희들이 지금 기숙사에서 인질극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야? 서울 한복판에서 인질극. 대동강 위로가 확실해? 아주 짐 뭉개버려! 기숙사도 모르게 그냥. 이 작전의 최우선 임무는 회장 따님 구출이다. 우리 정부 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. 지금부터 내가 아는 말이 잘 들어. 지금 당장 인질 한 명이 죽을 거야. 이제 플랜 P로 갈 수밖에 없어. 여차하고 다섯 살해. 진짜 간첩 맞아요? 내가 진짜 간첩을 살려준 거예요? 경고하는데.